영등포구가 잦은 가을 태풍에 대비해 사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부터 마이삭과 하이선이 지나고 다음 태풍 발생이 예상되면서 구는 사전에 위험시설물을 점검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 물고임 현상이 심한 영등포시장역과 빗물바지 상승 막힘 구간을 찾아 현장 조치하고 도림천과 안양천의 수위와 출입 통제 상황을 확인해 차단막 설치 등 안전 조치도 점검했습니다. 또 간판과 가로수 같은 태풍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설물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당부했습니다.